이 노래를 부른다고? 이 가사를? 이 곡에 어디까지 가는가 나는 야 나도 잘 모른다네 저기 어떻게 14살이야 총점이 어디라고 하던데 가는 대로 가보는 거지 세상에 이 뜻대로 되는 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나선 길인데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풍 다 그런 거 아닌가 귀여워 이야 진짜 이야 오늘 최선을 다하는데요 정동원 봉헌이가 이런 노래를 불러서도 감정이 오는 거야 봉헌이가 불러서 다른 사람이라고 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났어 제 인생 2회차야 이 곡에 얼마만큼 왔는가 나는 야 너무 돌아왔다네 어디서 왔다고들 하던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세상에 이 뜻대로 되는 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나선 길인데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풍 다 그런 거 아닌가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풍 다 그런 거 아닌가 자, 정불원 분의 무대였습니다 인생 소풍